안녕하세요 쌍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접어 입던 바지가 짧아진 진둥이들 작아지는 옷을 보면 쑥쑥 자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둥이들과 함께 쇼핑하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천방지축 진둥이들과의 옷 쇼핑 과연 예쁜 옷 고르기에 성공했을까요? 그럼 즐감하시고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뭐해? 여기 손 가면 아야해 그렇지? 부르기 할게? 여기, 여기 한번만 하고 와 자! 옳지! 됐다! 오, 잘했어 진호부터 입을까? 응 그래, 진호부터 입자 부르기 좀 하고 있으라고 부르기 좀 하고 있으라고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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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rectangla 진호야, 바지가 많이 짧아졌다 작전에? 언제 이렇게 비쌔어? Hallo 진...urpose 진호 진흥이는 옷 좀 사야겠네 옷? 공용용 옷? 알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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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용 옷 말고 공용 옷은 집에 있는 거고 알콜롤 진호 진수아 어린 Babow 밖에 나갈 때 입을 옷 알콜롤 여기야 자, 이 손 주세요. 여기 넣어야지. 어딨어요. 다 보이는데? 발톱. 일어서. 옳지? 점프 점프. 너너넣어. 진서야, 옷 입자. 얌전히 서있어. 똑바로 서. 점점 서. 옷 입자. 옳지. 됐다. 얌전히 서. 얌전히 서. 얌전히 서. 진우도 이거 입자 이제. 이리와. 신선 이제 됐어. 이따 양팔만 고정해. 이리와. 이리로 오세요. 진우도 여기 엄청 멋있는 공룡 있는데? 우와. 여기 화산 펑도 있어. 화산 펑 하지? 여기 봐. 부럽게 요도 있고. 여기 오는 거 있는데? 응. 그래. 나 그리 먹혔나. 가리 놓은 거 아니가? 우리? 냠냠냠냠냠 먹으러. 냠냠냠냠. 응. 그리고 아까 옷 장가져서 옷도 좀 사야겠어. 멋있는 옷? 멋있는 옷. 예쁜 옷 사가지고 오자. 우리 가서. 자. 엄마도 엄마. 응. 엄마도 엄마. 엄마도 빨리 준비해야 돼. 진우야 이리와 보세요. 엄마 봐봐. 진우. 아. 진우. 엄마 좀. 메이글 메이글 메이글. 머리 좀 빗고. 메이글 메이글 메이글. 너가 뭐 하려고? 나. 진우 머리 빗겨주게? 응. 자. 엄마. 엄마. 그렇게 하면 아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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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엄마. 줘. 엄마. 엄마. 옳지. 내리는 거 잘 내려야돼. 옳지. 죄송해요, 형. 우리 옷 입어봐야 되니까 일단 기저균 한 번 갈고 가자. 괜찮아? 응. 자, 기저귀 갈러 가자. 이거는 코코 밀라고 믿고 파스타 먹으면서 사자. 왜냐면 옷 가게에는 이런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못 갖고 들어오게 해. 먹다가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이따가 옷 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사줄게. 응. 그때 사줄게. 꼭 사줄게. 자, 바 밑에 보고. 옳지.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이놈의 아저씨가. 아저씨 이놈의 아저씨. 여기 있어? 우리 여기죠? 응, 여기 봐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라고 써있는 거.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거 한번 맞나 봐? 어, 만지는 건 괜찮아. 근데 올라가는 건 안 돼? 이거 올라가? 이거 입고 많이 가. 모자 좋아? 모자 써주면 쓸 거야? 모자 써 볼래? 이거야? 그건 신발? 이거 아저씨 이놈. 이거 아저씨 이놈. 진짜 넌 작다. 모르겠어. 안해주면 옷을 어떻게 입었지. 안해주면 옷이 어떻게 입었지. 이거 작은데, 진호한테. 이쪽 발만 신어보자. 잠깐 신어보고 벗는 거예요, 사이즈만 보고. 알았지? 돌리면 안 돼. 어, 안 들어가. 이따가 엄마가 이거, 이거 혹시 140 사이즈 있어요? 네네, 있어요. 140 한 번만 더. 네네. 잘 신어볼까요? 자, 기다려, 진서. 이거 마음에 들어? 진서, 진서도 신겨줄게. 알았지? 진호 신어보고, 신고 걸어보고. 그 다음에 진서도 신겨줄게. 잠깐만. 사이즈는 넉넉히요. 발디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 정도 여유로운 거 있는데? 진호, 이 신발 마음에 들어? 신고 싶어? 이거? 이거 신고 싶어? 이거 신어본다고? 미니? 응. 근데 이거는 여자친구들이 신어야 더 예뻐. 응. 그치? 진서, 이거 마음에 들어? 응. 그러면 이거 신고 싶어? 저 신발 이걸로 갈아 신고, 이거는 신게 되면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가서야. 미니?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대신가? 진하, 이거 자세히. 컬팀. 지난 austin 한 잔에 데이크가 더 удestä는 걸어둬라. 셋사에 걸어가는 중에서 중에서 재해가고 있는 것 같다. 염려, 멈춤. 이거 한 번만 입어보자. 이거 입으면 엄마 젤리 줄게. 이거 먼저 입어보시라. 여기 손 잡고. 일어나면 진서야. 일어서야지. 엄마가 줄 거야. 이것만 입어보고. 줄게. 기다려. 발 쏙. 엄마가 이거 입어보고. 잠깐만. 이 정도면 넉넉해서 가을까지도 있겠죠? 네. 이거 한 번만 접고. 이런 거. 소면 접어도 예쁘네. 이거 같아. 잠깐만 진서야. 이거 한 번만 잠그게. 엄마가 핀만 보게. 자 봐봐. 엄마 보세요. 귀여워. 예쁘다. 그린이 사이즈가 없는 거죠? 그린이 지금 120만원 밖에 없어요. 너도 티라노? 이거 얼마 이상 사면 주시는 거예요? 7만원. 7만원 이상? 그럼 만약에. 14만원 이상 사면 두 개 주시는 거예요? 12만원. 14만원. 손 쏙. 리키 줬다. 쏙 집어넣고. 리키 줬다. 그렇지. 리키 줬어. 이거 잠깐 엄마 들고 있을게. 이거 잠깐 엄마 들고 있을게? 응. 가 봐. 아니 엄마 가 봐. 너무 크다. 120만원. 진서 옆에 한 번만 봐봐. 진서 여긴 봐봐. 나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거 던지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거 아니야.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15,000원에 살 수 있다고. . . . . 한 번 끊어봐 봐, 여기 잡고 있자. 끌고 가봐 런 이쪽으로 가야돼 어디가 런 런 이거 가디건 애기들 입은 거 어른들 거 같이 사면 50% 할인이에요? 네네 하나에 하나? 네 하나에 하나 그리고 캐리어는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15,000원을 살 수 있고 네 디즈니 베이비 포함해서 구매하실 때 15,000원 이거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 우리 이거 집에 가져가서 색칠해볼까? 응 아니야? 그럼 누나 줘야겠다 이거 그래 아 진우는 가져갈 거야? 그래 엄마는 엄마 드릴게 주세요 이렇게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이렇게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저희 이것도 주세요 지금은 100이 맞는데 좀 오래 입히려면 110 사야 되겠죠? 네 이걸로 두 개 아 이게 더 이쁜데? 이걸로 갈까? 저 이거 110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진짜요? 네네 사이즈가 아이고 얘는 사이즈가 있었나? 얘도 빨간 거 같아요 아 얘 기모예요? 네네 지금 입혀야겠구나 이거는? 네네 기모 아닌게 이게 민트 이거? 이거 이거 아 진짜 조그마니 예쁘네 이거 신생아도 선물 내주면 진짜 좋아 너무 이쁘다 네 맞다 하나 더 나야되나? 아하하하 이쁘다 이분이 요리하는 중 이분이 이쁘다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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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어.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줄게. 야 진사 하나. 이거 다 놓고 또 줄게. 진우진서 피자 먹을래 지금? 피자 줄까? 진우야. 피자 줄까? 피자 줄까? 응. 어우 과즐이 되게 싱싱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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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닦아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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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진서야. 옳지, 자. 자, 거의 다 왔어. 팔뚝! 완전 예쁜데? 색깔 진짜 잘 어울린다. 펜! 번둥이 돌리면 줄겠지? 아유, 멋지다 우리 진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어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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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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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베리. 감사합니다.